탑핵인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표님께 탑핵 진행하기 전에 오늘자 조금 요약 부탁드리는 게 지금 상황이 코스피가 3000 지금 하위에 했고요. 지금 코스닥도 900선이 무너진 상황인데 어느 한 중앙언론에서 들은 한 전문가께서 지금 우리 장세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고 봤을 때 과거의 그런 실적 장세 때에 비해서 지금 기숙관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무 급등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것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물론 근거는 많이 되셨지만 요약하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거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한참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한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는 유동성하고 경기회복하고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유동성이 약간 이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남은 건 경기회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회복이 될 때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출주도국가죠. 그러면 수출 잘 되는 품목이 뭔지를 보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노리는 게 어딜까를 보면 되겠죠. 2월달 수출 기준으로 가장 수출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쪽입니다. 사야겠죠? 이상입니다. 네. 요약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탑핑인 이슈에서도 계속해서 다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반도체 비올테 차화전 얘기 속에 하나 또 이렇게 얻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탑핑인 이슈 주제는요.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 1월 6일 같은 경우에 미중시에서 883달러까지 최고점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해온 지금 36% 급락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술주 외에서 이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은행 주나 에너지 주로 흘러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인지. 흘러간다가 아니고 흘러가고 있죠, 지금.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앵커님 살까요? 저는 뭐 그럴 돈도 없어요. 아, 글로는 돈의 문제군요. 그렇죠. 내 지갑의 문제군요, 항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테슬라는 반등하면 정리를 했다가 현대차 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지금 고평가 논란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가 차를 1년에 만들어서 10만 대, 20만 대 이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밸류까지 치게 되면 앞으로 한 천만 대는 팔아야 이 정도까지 밸류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고평가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올해부터 경쟁사들이 전기차를 또 쏟아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GM이나 포드가 훨씬 더 주가가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픽업 트래비에 대한 전기차의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 낙폭 과대는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전기차의 주도주가 어디냐, 여기를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죠. 현대차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도 참 견주하게 잘 변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보다 좀 강한 측면들이 아무래도 아이오닉5에 대한 기대감, 물론 아이오닉5도 노조에 원활한 어떤 또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부품도 제대로 잘 공급될 수 있는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출하량만 잘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쪽은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생각 중에서 오늘 또 기아차 EV6죠. 잘 봤습니다. 날렵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만 원대는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23만 원대 밑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이 있었던 27만 원대. 손절가는 20만 7천 원대 정도로 갭이 나왔던 가격대네요.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샀던 서학개미들은 이제 동학개미로 다시 현대차를 사라 이렇게. 돌아오셔야죠. 네. 그 말씀으로. 또 지금 선호의 신대로 또 오늘장에서 지금 어려운 와중에도 현대차는 0.87% 지금 상승하고 있네요.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타픽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춤했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주들 이제는 조금 기대할 만하다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5G 쓰십니까? 네. 저도 쓰는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답답했지만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주 5G 장비주 살면 안 되겠죠. 그 답답한 마음이 주가에도 연결되는. 그럼요. 실장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주직 투자 생활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가 과거에는 전폭적으로 어떤 5G가 이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막상 1, 2년 동안 투자한 걸 보니까 어떤 각 구역별이죠. 서울에서도 또 한정된 지하철역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5G가 확대가 되지 않고 대표적으로 또 저수파 쪽만 하다 보니까 28GHz 같은 경우는 그냥 정부가 너네 안 쓰면 반납해라. B2B로 쓰겠다. 이럴 정도다 보니까 투자가 나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 지연된 부분들이 물론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들 쪽에서 그래도 5G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또 RUF라고 그러죠. 또 관련된 쪽에 인당 매출액 관련된 쪽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은 이제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회복되면 배당도 통신사답게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5G 장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이후에 수주가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공백이죠.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일간 기간이 지금 매수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들을 감안해서 순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매수매수했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가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통신주 쪽에서는 그나마 KT를 최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통신사 자체의 매출이 회복되면서 또 현대 HCN의 우선협상 대상자죠. 그와 함께 또 작년 배당을 1,350원 줬는데 5%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회복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횡보를 보이다가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가 되겠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2만 6,500원대 밑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2만 9,000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2만 4,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KT 2.68% 상승하면서 2만 6,800원 상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그 범위 내에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9,000원, 손절가 2만 4,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탑픽인 이슈 첫 번째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1월 예버 쇼핑이 쿠팡의 시장 대비 3배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미래에서 대우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네이버와 쿠팡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여전히 약간 비슷한 국면 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 금액은 아직까지 네이버가 우위죠. 그런 쪽에서 일단 1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가 모두 다 작년 동기, 즉 작년 1월이면 코로나19가 가시화 안 됐을 때죠. 그때 대비해서는 거의 60% 이상 성장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쿠팡은 3월 11일 날 이제 상장을 하죠. 2상장에. 그런데 한 30달러 대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쪽의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 만큼 강하게 가기는 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야후 재팬에 이어지는 제트홀딩 있죠. 이쪽에 대한 영역을 계속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어떤 큰 글로벌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주는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래도 추세가 양호한 신세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세계요? 네, 네이버와 협업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계속 또 변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입찰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복 소비에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기 한 3,600억 대 정도면 2019년도 수준까지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회복된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회복에 중점을 두는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한 33만 원대 정도까지는 1차 목표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만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 새로 오픈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신세계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유통 관련한 어떤 이런 백화점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회복된다고 보면 봐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 동향이 그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시장이 부진했는데 이런 유통주들이 좀 더 강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쪽은 약간 좀 주춤할 것 같고요.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가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 얘기했지만 네이버는 조금 하락 추세지만 오늘 신세계는 1.39% 지금 상황인데요. 상승하면서 금세 1.56%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29만 2천 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29만 원 이하 목표가 33만 원, 소주가 27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